어? 아 왜 이렇게 안되지? 어? 왜 안되지? 지퍼스로 녹화를 하지 말까? 어? 방송 켜야지 근데 지금 우리 평균 점수 몇 점이에요? 꽤 높을 것 같은데 어 망했다 2500점 되나? 어 왜 못 올라가 이걸? 저 망했어요. 올라갔어 왜요? 고생도 왔네? 3층 못갔어 동굴 안에 뭐 많이 들어갔어요 생명력은 150 어휴 저 좀 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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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달라더니 헐 헬프 맞는데요 티팩하는데 갑자기 돌진했어요 아니 티가 그정도로 없진 않았는데 오우 티티티티 저기 거점에 원숭이 아우 아이고 어 죽었다 치앙 달인 아이고 죽었다 아우 아우 자리야 왜 이렇게 커졌어요 글쎄요 내가 때리고 다녔나? 저도 몇 발 때린 것 같고 거점 들어가요? 아뇨 아 예 망했다 흠흠 저기 거점을 점령한다 주비에 집중해 기다려주세요 P10 남았어 아이고 저 방벽 때렸다 방벽 쏘는 게 나구나 아 뒤에 메르시 있어요 아 뒷나갔다 저 뒷나갔다 아아 아나 컷 저 좀 헬프 아 리퍼 있어 새끼가 어? 맥크리한테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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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원컴 아닌데 아 돌진 데미지 들어갔는데 넌 내가 지킨다 아 그나저나 리퍼 너무 짜증나네요 오 나이스 오른쪽 모서리나요 리퍼 같은데 맞네 나이스 쟤네 메르시 궁 태우나 글쎄요 메르시 찾아서 잡아야겠네 쟤네 메르시 궁 백퍼있어요 쟤네 메르시 궁 배포있어요 차를 너무 많이 드는데 아아씨 오이일 나다 어 저 힐 오오 지지지 루이처랄 메르시 메르시 망한이 들어갔어요 메르시 안 쪼 메르시 안 쪼 메르시 안 쪼 자, 넌 하하 상대로 자기야 하하 하하 저 헬프 한방 이거 필요해요? 여기구나 아, 원숭이랑 꽉 좀 갔다 저 위에 있어요 위에 저 위치가 필요한가요? 원숭이 공수고 집에 간다 아이고 아깝다 실패였는데 왼쪽에 맥트리 어 리퍼 올라왔다 리퍼 낙공 조심 메르시 개피 아휴 아이씨 리퍼 못하면 안돼요 방송중이야 형 메르시 어디갔지 리퍼 뒤에 있어요 아직도 리퍼 리퍼 살아났나? 살아났네 죽었다 나도 죽을 뻔 맥트리 아니 메르시 부터 리퍼 깰 거 맥트리 어딨어 아이고 맥트리 실패 다시 교절의 투입 아하 아하 어 으응 꽉쳐 괜찮아요 전 뭐지? 욕하는거 다 욕화해서 올렸어요 전 욕을 안하는 사람이라 에헴 호울 잔다 나 우와 하나가 힐 벤더 아이고 아이고 죽었다 매크렌트 죽었어요 수면 걸리는 바람에 죽었어 아니 어쩜 매크렌트 잡았는데 매크렌트 잡아야 되나? 위트렌트 잘한다 아니 매크렌트 아퍼 매크렌트 개핀데 아니 허경 왼쪽 나이스 아니 쟤네더 어 나 또 줄 것 같다 목표 정면 잘가 상칸 아깝다 안 먹힐 수 있었는데 투패는 제가 견제할게요 내르시 스테디픽 상칸 안 먹힐 수 있었는데 좀 아깝다 흠흠 점수 연대 1 공수 변경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포킹하면 제가 다 자르겠지?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어? 법조무관님 오셨네? 또 켰나 보다 앤수님 와 웃겨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마 여긴 제 고향입니다 어이 아저씨 내가 너 좋아하는거 가져왔지롱 어? 제님 점수가 질 아니구나 제님 점수가 제일 높은줄 알았는데 우리의 용기를 증명하세라 뼈 말게 내가 그대들의 방패라래 다람이 이제 다음 시즌에는 다이아 다는거야? 어? 나만 골드네? 이번에 플래 달았잖아 화강을 절대 빨리 쓰지 네? 몰랐어 라인 떨어집니다 어? 그럼 올라가야지 여크리가 날 싸여 난 디바따지 들어갑시다 정면으로 어? 정면으로 어? 정면도 이게 아니구나 한하나 정면으로 ten하나 정면 12층 여기 힐주세요 비하니 비하여 의사한 소리나지 아까 점령 완료될 때 소리가 슬프트 공이 있어요 공이 많네 저 힐 집중 좀 들어갈게요 메르시 잡아야 돼요 메르시 메르시 잡았어 잡았어 저 죽어요 하나 컷 나 앞에 있는데 우와 저 기왕이 죽었다 한 번 간다 하고 있어요 다 죽었어요 아 로드워크 어 이제 저기까지 갔디 한 번만 더 갔디 한 번만 더 갔디 다 왔어요 죽여 죽여 다 왔어요 왼쪽부터 하죠 왼쪽 리퍼부터 제동님 방해하지 마세요 아 야 저거 비켜요 네? 아니 제동님 뒤에 디바 있어요 관객 깨져요 저 죽어요 아 뒤에 다 보면 안되죠 나 쏘고 있을게 어 뭐야 나와 한 번 빠질게요 어? 다 썼다 그냥 빠져야돼 전투가 끝나면 그때 쉬겠어 죽이는데 근데 우리 디바님은 어디 있었어요 근데 우리 디바님은 어디 있었어요? 그니까 디바이 디바온다니까 너무 다 갔어 다시 그 전에 투입해도 부활이 있어요 상체 다 돼가요 그냥 정면으로 갈게요 어? 조금을 맞이해라 썼는데 네 생명력을 제공시켜 아아 펠프 아이고 어? 리퍼한테 죽었어요 저 뒤에 더 리퍼가요 네 뒤에 리퍼 그러니 口 으으으으 오우 제대론 넘어가 보자 아으으으으으으으윽 흠 헐 흠 이정도는 야과야 흠 흠 로드오브의 시간이다 정면에 맥크릴 나와있어요 흠 쥏 쥈 빠다드렴 쥬 쥬 쥬 사라 드리라고? 궁! 아나궁이야 아나궁 아아 어디로 갈거에요? 성명 가있어요 뒤에 뭐있어? 리퍼 지금 왼쪽으로 들어갔어요 리퍼 앞으로 갔어요 브리핑 좀 빨리 해주세요 리퍼 거점 에크리 오른쪽 2층 아이 따였네 누가 못따봐요? 아 깎어 아이 미친 아이 미친 아이 페이지 실패 아이고 궁도 빠지 너의 뒤엔 내가 있다 아이 귀찮음 아 짜증나네 호그님 저거 좀 끌어주세요. 호그. 맞을게요. 왼쪽으로. 아 오른쪽으로 갑시다. 1층 맥크리 못 잡나요? 아 또 죽었어. 나이스. 잡을게요. 궁극기 넌 당해졌다. 들어갈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 비트까지. 저쪽으로 떨어졌어야 되는데. 아이씨. 아이씨. 뭉치자. 헤이 여기 모이자. 양의 시간 60초. 궁극기가 준비됐어. 제들의 호텔이다. 왼쪽으로 갈게요. 왼쪽. 궁극기가 준비됐어. 나왔어요. 죽어도 왼쪽으로 가지 뭐. 왼쪽 가고 있어요. 여러분 뭐하세요? 네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아무도 안요? 저는 더 멀리서 보다가. 들어가면 말해주세요. 하나님 들어오세요. 지금 피 얼마나 있어요? 안 피. 뒤에 리퍼. 저 헬프. 저 죽어요. 리퍼 실패. 저 뒤반. 과연 슬 wondered. 네. 하이. 용신님 뒤에 리퍼. 아하 진장. 짜증나 죽겠네. 공실처치. 여기.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